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그림이 없어서 똑같아 나 아니 나 아니 내가 먼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말이 멋질지 왠지 평소한 다른 내가 일상에 보이진 않을지 어디가 좋을지 고민했어 어떤 곳이 멋질지 우리 처음 만났던 이 카페 이젠 또 다른 두 번째 고백인걸 가끔은 이기적인 내가 많이 힘들었단걸 알아 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내 고백을 받아줄래 너 없인 옷도 난 잘 모르지 못하잖아 방도 항상 지저분할 것 같아 네가 없으면 술에 취한 날들만 늘어날 것만 같은데 너 없인 늦잠 자는 날 깨울 수가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겠지 무엇보다 네가 없인 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너 결혼해 주겠니 이런 말 나도 많이 어색해 너의 맘은 어떤지 왜 자꾸 웃기만 하는 거니 이런 내 모습이 혹시 낯선 거니 때론 힘든 날도 있겠지 때론 다투기도 하겠지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우릴 갈라놓을 순 없어 너 없인 옷도 난 잘 고르지 못하잖아 방도 항상 지저분할 것 같아 네가 없으면 술에 취한 날들만 늘어날 것만 같은데 너 없인 늦잠 자는 날 깨울 수가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겠지 무엇보다 네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나와 결혼해 주겠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멋진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네가 곁에 있으면 이젠 날 어떻게 부를 건지 생각했니 예전처럼 목바람 흐를 거니 나기들은 몇이나 가질 거니 날 줄이면 다 좋은데 널 만나 이 세상에 감사드리며 살게 혹시 넌 내 마음 알고는 있니 어떤 두려운 망설임도 없이 널 선택했어 그만큼 너를 사랑해 아, 대단하다. 아, 스톱. 끝에는 같이 하다. 네, 그래. 어.